자, 이번에 나올 가수님은 이쁜 가수 금복 가수님을 모시고 또 만났네요. 들어볼게요. 자, 이번에 나올 가수님을 모시고 또 만났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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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올 가수님을 모시고 또 만났네요. 자, 이번에 나올 가수님을 모시고 또 만났네요. 희생이라도 아무것도 없지 정전의 운이 오는 걸 지금도 한 칸 빼라고 잊지 말아요 오늘의 시절이 인생이 가장 젊은가 나이나 봐라 나이나 봐라 나이가 내 시절 우리 가장 젊은가 인생이 가장 젊은가 희생이 가장 젊은가 인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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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젊은가